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2018년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인사를 좀 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여러분 좋은 사람들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라고요 나름 열심히 세팅했습니다 여기 없는 몇몇 피겨도 있긴 한데 아직 발매가 안됐거나 전시를 해놔가지고 출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크리스마스 이후에 양질의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뉴타입 WTV 사랑해주시고요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 계속 응원해주시면 열심히 리뷰하고 또 재미있는 컨텐츠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타입 W였고요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Saturday 12 MM cost 20 5